안녕하세요. 퍼피엔즈 민디입니다. 오늘은 겨울용 강아지 이동 가방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K-PET에서 인기가 많았던 크로스백 스타일 한 가지랑 숄더백 스타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숄더백 스타일은 CA 077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총 두 가지, 얘가 M 사이즈고 얘가 라지 사이즈예요. 컬러는 지금은 다섯 가지 컬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가볍고 소프트한 덱스플일 원담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겉면은 다이아몬드 퀼팅이 들어간 고급제 스타일이고 안간에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고아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겨울용 입은 가방이에요. 다음은 크로스백 스타일인 CA 071 제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고 얘는 라지 사이즈예요. 컬러는 총 네 가지로 제작되었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퍼피인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윗면은 내부의 강아지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쉽게 메쉬 소재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양 사이드에도 이렇게 포켓으로 제작돼서 수납이 굉장히 편리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숄더 스트랩도 들어가 있어요. 크로스백 스타일도 양옆에 주머니가 있고요. 윗면도 역시 메쉬로 제작되었어요. 안감은 두들두들한 보아로 제작되었고 안전고리 또 라지 사이즈는 두 개, M 사이즈는 하나씩 들어있어요. 위에 메쉬는 크로스백 스타일은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스토퍼로 조여주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스토퍼로 자리에 시도를 bran고 vad이면요. 그냥 이렇게 스토퍼로 가축을 잘할 때 이렇게 스토퍼로 Solomon아도 스토퍼로 연결이 생겨있어요. 아이고 앞으로 Berg권에 늘어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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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